은행은 자원 확보, 대출 제공, 이자율 적용, 기타 서비스 제공하며 다양한 기관을 통해 국가가 중앙 집중화, 통제 및 규제하는 민간 자본기관인 금융중개 기관이다. 이 기술은 중앙 집중식이며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며 거래 서비스 비용이 높다. 우리 크립토커런시1은 완전히 탈중앙화 블록체인이라는 공유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이 기록되고 블록체인이라는 공유 데이터베이스의 각 트랜잭션은 참여 증명이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승인되고 해시라는 암호화 서명이 사용되며 트랜잭션은 익명으로 분산되는 기술이다. 폴리곤이라는 체인 블록은 변경 불가능하고 매우 안전하며 부패하지 않고 해킹되지 않으며 P2P 결제 시스템 중개자 은행이 필요치 않다. 거래는 저렴하고 빠르며 저축 시스템이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